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교수님 박시인님 제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특히 제이님이 오랜만이죠 그렇죠 지난주에 빠졌는데 빠져서 우리가 어떻게 했죠 시큼한 놈들끼리 했어요 아 네네 그랬죠 뭔가에 빠졌죠 네네 알겠습니다 양차장님 오셨잖아요 아 양차장님 네 맞습니다 양차장님 자주 모셔야 되면 제이님 자주 빠지셔야 됩니다 아니요 내가 빠질 거예요 아 왜 그러세요 교수님 다들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교수님 여기 와서 나 지금 바빠 제일 바쁘시네요 요즘 근황이 바쁘신 거죠 근황이 그냥 바빠요 뭘 하는지 모르게 바빠요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뭐 저도 근황 알려드려요 네 알려주세요 박시님 이제 자진납새 아세요 네 자진납새 아 저는 그 최근에 그 국립중앙박물관에 철기문화 전시회가 생겼어요 그 화요일인데 철기문화 네 쇠철강철문화사라고 하는 거창한 이름으로 이렇게 철기문화를 11월 말까지 전시를 합니다 철에 관한 걸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죠 뭐가 있을까 근데 이제 일단 성인 6천원이고 아 네 가서 보니까 자 이게 문을 딱 들어갔어요 처음에 딱 들어가니까 뭐가 있냐면 낭랑군 유물이 맨 첫 번째 네 네 따로 단독으로 유물이 하나가 있다 벽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뭐 귀걸이인지 뭔지 이렇게 좀 누려뜨려 놨는데 서감리 유적 평양 서감리 유적인가 해가지고 낭랑군이라고 이렇게 하나를 딱 단독으로 해놨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써놨어요 뭐 낭랑군에서 뭐 됐다 이런 얘기는 안 써놨어요 아 그런 거 없이 그렇지만 그거를 왜 맨 처음에 단독으로 이렇게 해놨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철기문화의 시초라고 상징적으로 그렇게 그걸 뭐 한사군을 통해가지고 이제 철기가 들어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건지 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는 뭐냐면 연나라 철기다 모든 것은 이제 연나라 시대에 춘추전국시대 그 연나라 있잖아요 연나라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도초에 깔려 있습니다 저 아래쪽에 있었던 뭐 마한 뭐 이런 곳에서 발굴된 것도 이제 연나라의 영향이다 이렇게까지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필 왜 중국 역사수에서 제일 약했던 나라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할까요 근데 제가 연나라라고 하니까 그 주몽 드라마에서도 주몽 드라마의 그 소재 중에 하나가 강철이잖아요 강철검 그 이제 한사군 강철검 그것도 나옵니다 거기에서 연나라가 등장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거의 현도군이 나오죠 아니 여러 가지 나오지만 연나라가 모르겠습니다 연대가 조금 더 윗네 앞쪽인데요 위만이 연나라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철기가 들어오는 거는 연나라에 의해서 4세기쯤 한번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한사군 때 2세기쯤 뭐죠? 서기 전 2세기쯤 그때 한번 들어오고 이렇게 두 번 걸쳐가지고 철기가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좀 문명화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사실 거기도 이제 연도표도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런 것들을 해놔서 이런 거에 좀 분노해서 그런지 다른 게 좀 잘 눈에 안 띄더라고요 그게 이제 식민사학의 주장인 거죠? 그렇죠 실제로 철기는 훨씬 이전으로 얘기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서기 전 12세기까지도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현재 고고학적으로 발결된 거는 7세기까지 서기 전 7세기까지 그리고 그 개통도 중국 개통이 아니라 북방 개통 그렇게 나오죠 그럼 치우천왕을 얘기할 때 동두철액이라고 할 때 그 철을 그때도 쇠를 쓸 수는 있겠지만 지금 철기를 본격적으로 무기로 쓸 때의 그런 무기 성령은 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청동기 그게 가장 유력한 무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 고기는 뭐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요 4,7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없고 이제 4,000년 전에 저 히타이트 뭐 철기로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이제 중국으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철기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유료다 너무 아쉽다 관람하는 데 얼마나 걸렸어요? 관람하는 데 1시간 1시간 정도 그래도 좀 더 뭐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더 본다면은 뭐 제가 세 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세 번 왔다 갔다 했는데 3시간 걸렸다 그리고 제가 하는 동안에 문화해설사가 두 번 해설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유심히 좀 들어봤는데 특히 연도표는 두 사람 다 문화해설사가 지나가더라고 그냥 내가 보기에는 연도표를 막 얘기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욕먹을까봐 논쟁이 일어나니까 관람객들의 질문이나 이런 게 들어올까봐 그걸 넘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문화해설을 하시는 분이 두 분이나 그 연도표를 안 하고 딴 데로 가더라고 그러면은 우리 박 씨님이 그걸 참고 넘어갈 분이 아닌데 관장님한테 또 연락하셨습니까? 국립중앙박물관장님한테 제가 그날은 좀 이렇게 좀 피곤했는지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근데 국립중앙박물관 철기문화? 문화관? 네 이번에 특별전시 특별전 유료전시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11월 26일인가요? 그래서 아직 많이 합니다 혹시 팜플렛 가져왔어요? 팜플렛 도록이 한 3만 5천 원 정도 하는데 그거 안 샀고 그거 말고 안내도록 같은 거 안내 팜플렛 아 네 어디 있겠죠 다시 갔다 오십시오 이번엔 자기 제인님이 갔다 오시면 되거든요 아니 근데 뭐 저 근황 말씀하시다가 철기문화까지 왔는데 저처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철기문화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진짜는 뭐냐 뭐요 철기요? 네 아 글쎄 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헌적으로 봤을 때는 치우천왕 때 4700년 전에 동두철액이라고 했으니까 그때 어느 정도 그 철을 썼었잖아요 우리 문헌상에도 보면 어느 광산에서 이렇게 철을 캤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 자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것처럼 이제 쇠철자라고 하는 것에 옛 글자 옛 글자에 보면은 우리 쇠금자의 우측에 뭐가 있습니까? 동의할 때 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쇠금자를 썼기 때문에 최소한은 한족이 먼저 쇠를 쓰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글자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꼭 발견했다기보다는 칠지도에 보면 칠지도? 네 칠지도에 보면은 그 옛날 고어 그 쇠금자를 써요 백년철 백번 두들긴 철이다 해가지고 그때 그 쇠철자가 옛날 고어 쇠철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철의 강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뭐 이제 연나라하고 한사군에서 철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 이전이 발굴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7세기라든지 서기전 7세기 7세기라든지 또는 아까 12세기까지도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것이 발굴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어떤 발굴 결과를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기존 학계가 역시 그러니까 이게 그 전시회 얘기 들어보니까 전시회에 철은 잔뜩 들었는데 역시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역시 철이 들들었군요 역시 경교수님만 할 수 있는 아저게 아 좋습니다 이상하게 말씀하셨는데 철기문화특별전이었는데 철은 들지 않았다 네 알겠습니다 역사학계도 제발 좀 철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결론이 아주 좋네요 결론이 왜 해봤어? 아니 요거의 결론 근황의 결론 철들자 알겠습니다 네 전교수님은 계속 바빴고 박씨님은 철기문화특별전을 갔다 오셨고 제인님은? 저도 계속 바빴어요 뭐 아니 이제 교수님처럼 이제 권위가 없잖아 제인님은 교수님은 권위가 있으니까 권위로 그냥 뭉개고 넘어가시지만 그 전 근황으로 그 전 근황으로 한번 해주세요 그 전 근황 사실 어느 곳에 특정한 곳에 답사를 다녀왔는데 답사 갈 곳을 다 못 보고 왔어요 그때 이제 태풍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남쪽으로 갔는데 태풍이 온다고 그래서 답사를 제 못하고 아쉽게 이제 발길을 돌렸습니다 아 지리산 갔다 오셨구나 남자친구랑 아니 뭐 뭐 섬 보러 갔다 오잖아 아니 아니 섬 타고 오셨죠 섬 타고 아 섬 타고 아 역시 섬도 아니고 섬도 아니고 섬 보러 갔다가 태풍 때문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인님은 좀 간녀려가지고 태풍 보면 큰일나 날아가 네 알겠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오늘따라 아재 개그가 막 폭발하시네 아니 저는 대학교 대학교 MT 때 지리산에 MT 갔다가 저 폭풍 때문에 갇혀가지고 구조당하고 이런 적이 있어가지고 아 진짜요? 네 그럼요 뱀사꼴 거기 왜 들어갔어요 거기? 아니 MT를 거기서 그쪽으로 가자고 하더라고 아니 그때 거기 출입 제한 없었어요? 그건 모르지 그때 있었을 것 같은데 어렸을 때니까 저는 그때 1학년 2학년 때니까 선배들이 가자고 하니까 끌려갔죠 아무 생각 없이 갔구나 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3님은 뭐 하셨어요? 아 저는요 아 저는 아가씨하고 데이트를 열심히 즐기다가 아 역사적인 건 나밖에 없네 아니요 저는 답사를 갖다 할까요? 목숨 말고 가슴이 못한 스타일을 나도 역사적인 거 계속 하고 있어 왜 그래? 아 여친하고 데이트하는 거는 역사적인 거 아닌가? 아 제 인생에서 역사적인 일이잖아요 저 뭐 하나 더 얘기해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뭔데 또 아 제가 사하공화국 청소년들을 좀 만나고 왔는데요 무슨 공화국? 사하공화국 사하공화국 러시아에 보면은 5개의 자치공화국이 있어요 네네 자치공화국은 이제 군사는 없고 이제 대통령은 있는 거야 그래서 행정적으로만? 그렇죠 자치를 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청소년들이 항공문화 탐방을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이번에도 한 10분 정도 이제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여행 중이에요 한국 문화를 탐방하는 중인데 그 친구 딱 보니까 얼굴이 다 한국인 얼굴이에요 한국인 얼굴 왜 그럴까? 사하공화국이 그 기원을 따져보면은 이제 보하이 왕국에서 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강덕수 한국외대 러시아학과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보하이 왕국이 이제 발해예요 발해 위쪽으로 올라가 보면 발해에서 위쪽으로 올라오면 거기 이제 한국 사람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살고 있거든요 지금도 얼굴이 거의 똑같아요 고려인하고 또 달라요 아 달라요? 그럼 혈통적으로는 뭐 우리 민족하고 연관이 다 있다고 봐야죠 저도 2년 전에 하바루스크 박물관 갔었을 때 사하공화국에서 온 부녀 엄마와 딸이 박물관의 모녀 모녀 아 모녀 죄송합니다 요새 제가 좀 이렇게 정신이 없이 살아요 오늘 자신 있었는데 한국 처음에 딱 보고 어? 한국인이 여기 왔네? 근데 보니까 우리 말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하공화국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가씨가 완전히 그 옛날에 60, 70년대 그 시골에 가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던 순이 얼굴 그런 얼굴이더라고요 전 못 본 얼굴이네요 어우 뭐지 근데 요즘 청소년들은 요즘 그냥 세대의 그런 얼굴이에요 제가 그 환당고기를 조금 이렇게 기증을 하고 왔어요 많이는 아니고 몇 권 안 가져가서 그게 선생님이 있어요 인솔자 근데 인솔자분은 얼굴이 고려인 것 같아요 거의 이제 같으신 분인데 그분에게 책을 드렸더니 누가 번역을 했냐 그러시더라고요 러시아어로 그래가지고 한너판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어로 누가 번역을 했냐 진짜 번역이 매끄럽다 아... 실수한 줄 알았어요? 번역진한테 그 얘기 해주셨습니까? 번역진을 제가 잘 모르니까요 나중에 뭐 번역진을 알게 되면 아 그러니까 번역진을 아시는 모양이 아 그 사람 알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뭐 지난주 한 주 동안은 저는 어떻게 한 주를 잘 못 산 것 같네요 아니 일생 이때 일을 그러니까 데이트를 했는데 잘 사는 거지 그럼 나도 잘 사는 거야 개인의 역사상에서 정말 큰일이네요 그럼요 인생의 터닝포인트입니다 예수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앞으로 잘 필 것 같아요 그럼요 언제만 게스트로 시간 한번 잡으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근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봤고요 오늘은 특별한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3일 개천절을 앞두고 개천절 특집 에피소드로 꾸며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천절이라고 하면 우리가 항상 아무런 뜻 없이 개천절 아 개천절 개천절이 휴일이죠 원래? 아 그럼요 아 그럼요 네 네 노는 날 이렇게만 생각했죠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 네 그렇게 생각했지만 개천절이 어떤 날이고 또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떻게 고쳐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개천절 하늘이 열린 날이다 이런 글자적인 문자적인 뜻을 갖고 있는데요 자 개천이란 어떤 뜻인가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음 개천이라는 거는 하늘이 그 한자 말 그대로라면은 하늘이 열렸다 하는 뜻이긴 하지만은 이게 동양고전에 있어가지고는 나라를 건독했다는 의미하고 같이 쓰입니다 나라를 열었다 네 네 같은 뜻이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같은 뜻이라고 하면은 나라를 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면 될 텐데 네 네 굳이 왜 개천이라고 하늘을 열었다라고 하는 아 그렇네요 개국이라든지 이제 그게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의 사상의 차이죠 결국은 자 우리는 보통 우리는 무슨 민족이라고 그래요? 배달민족 말고 천소민족? 천소민족? 오 역시 역사를 역시 공부하는 사람은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늘에서 내려온 자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 천자를 더 즐겨 쓴 거죠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거에서 딱 힌트를 하자면 이제 환당국에도 보면은 그 개천을 얘기할 때 강이라는 한자를 많이 써요 강? 내려온다 내려온다는 거죠 내려오면 어디서 내려오겠어요? 하늘에서 내려온다 라고 해서 뭐 그렇게 많이 쓰고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환웅천왕에 관해서는 또 하계로 내려왔다 이런 또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계에서 천계에서 이제 하계 인간계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식의 어떤 문구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나라를 열었다고 하면 우리가 쉽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개국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건국이라고 할 법도 한데 개천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개천절 하면은 우리가 아 나라가 건국된 날이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건국된 것을 왜 하늘로서 표현을 했냐 하늘이 열린다 이런 이제 철학과 그런 사상을 담은 그런 이제 용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가 바로 이제 재정일치 사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와 그리고 정치를 주관을 했었는데 실제 이 신에 대한 그런 인식 그리고 하늘에 대한 인식 하늘과 땅의 정신에 대해서 통달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개천절이라는 용어 자체에서도 우리가 하늘을 인식하고 그리고 신을 모시고 그랬던 우리 민족의 양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천문이라고 또 하늘을 보고 하늘을 관측하는 건 천문이라고 하잖아요 그 천문학에 있어서도 2000년 이상 되는 천문기록 공식적인 국가의 어떤 천문기록을 갖고 있는 나라가 두 개 나라밖에 없다 박창범 우리 천문학 교수님이 얘기를 하신 거죠 우리나라하고 중국밖에 없다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이런 건 자랑스러워 할 만하다 이렇게까지도 이제 얘기를 했고 또 박석재 박사님 같은 경우도 우리는 우주와 하늘을 숭상하면서 하늘의 이치에 따라서 살고자 했던 그런 민족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천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 한단구이를 보시면은 개천이라 무엇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성인을 보내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개천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실제 통치하는 권력을 동시에 행사를 했었던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러니까 땅에서 땅에서라는 표현이 조금 이상하지만 여하튼 땅에서 하나의 국가가 시작되는 것은 그냥 인간 세상의 어떤 독립적인 일이 아니라 하늘의 정신이 이어져서 땅에서 그것이 구현된다라는 의미로의 개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천절 때 같이 연상되는 단어가 뭐죠 홍기기인간 제세이와 그렇죠 그렇죠 그건 바로 하늘의 이상을 이 지상에 그대로 구현한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네 그냥 단순한 최근에 논란이 있었지만 여하튼 건국절이라든지 개국절이라는 국가가 열린다 세워진다라는 의미보다도 더 큰 의미 또 형의상학적인 의미가 이 개천절이라는 명칭에 담겨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 개천절이라는 것이 그럼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이 행사 자체가 개천절 사실 뭐 궁극적으로 역사적으로 들어간다면은 신시개천이니까요 신시개천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배달국 시대 환웅천왕 때도 그 하늘을 열고 개천을 하고 이제 제천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 제천행사를 언제 하냐면 10월 상달 또는 상월 상달이라고 해서 10월을 그때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10월 3일 이때 했던 것이 벌써 굉장히 오래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개천절이 제정된 것은 언제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1909년을 얘기를 하죠 1909년에 나철 선생에 의해서 나철 대종교의 나철 선생에 의해서 대종교가 중강이 되면서 다시 이제 교문을 열면서 음력 10월 3일을 개천절로 제정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때 당시에는 이때까지요 이때까지는 뭐냐면 대형절이라고 해서 3월 16일 그때 하고 음력 10월 3일 이 개천절 이 두 개의 날을 이제 하늘에 계신 그 천재 상재님께 천재를 지내던 민족 최대의 명절로서 이렇게 지내게 되거든요 실제로 이제 해마다 이제 3월 10월이면은 천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대대로 그렇게 이제 해왔는데 3월 16일에 저희가 이제 잘 알고 있듯이 대형절이라고 해서 천재를 올렸고 10월이 되면은 국가 차원에서 축제를 열었어요 축제를 열고는 또 하늘에 재를 지내는 그런 이제 문화가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고구려의 유명한 이제 장군들이죠 을지문덕이나 영개소문 이런 분들은 3월이 되면은 마리산에 가서 천재를 올리고 그리고 10월이 되면은 백두산에 가서 천재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근대에 들어와서는 1909년 1월 15일 날 재정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쭉 이어오고 있는 건가요 그 뒤로는 이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잖아요 1919년에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 그때 음력 10월 3일을 경축일 뭐 개천절이겠죠 그걸로 재정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망명한 대종교와 합동으로 경축행사를 또 거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광복 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1949년 10월 1일에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재정해서 양력으로 이때는 양력으로 바뀝니다 1949년에 양력 10월 3일을 개천절로 정해서 현재까지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1949년 전까지만 해도 음력 10월 3일에 개천절을 거행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뭐 음력으로 지내자 라고 하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렇게 있고요 실제로 음력으로 지내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화도 만이상 같은 경우에 개천절 양력으로도 지내기도 하지만 또 음력으로는 또 그때 음력 때 지내는 또 단체가 있는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양력에는 국가 기관에서 하고 음력은 이제 민족단체 그것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10월 상달이라고 하는데 이 의미에는 뭐가 들었냐면 단군 왕검 초기에는 10월이 새해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상달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게 이제 후대의 음력 2월 그걸로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몇 번 바뀌어요 정월을 시작하는 게 그런데 그 제이님도 개천절 노래 학교에서 들어봤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네 우리는 학교에서 노래를 배웠죠? 개천절 때 많이 불렀죠 우리는 불렀나요? 우리가 무리라면 새암이 아까 우리 박씨님이 그거 부르고 싶어가지고 흥얼거리던데 네 여기는 뭐 음악을 틀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편집된다고 생각하고 한번 불러볼까요? 네네 한번 불러보실 박씨님 때도 이걸 학교에서 불렀었어요? 그럼요 마지막 세대되지 않을까 싶은데 세대가 좀 틀리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거 드러나나요? 우리가 무리라면 새암이 있고 원래 이렇게 느려요 조금 느리고 약간 그럼 뭐죠? 단초풍이라 하나? 맞나? 약간 제가 좀 낮춰서 부른 것 같아요 네네네 초등학생이 부르기에는 굉장히 느리네요 조금 엄숙해요 제가 사직단 있죠? 사직단의 단군 성전에 가서 개천절라 갔거든요 어린이 합창단이 있어요 어린이 합창단이 나와서 이렇게 부르는데 너무 좋아요 아 그럼요? 그런 거 이렇게 여기서 틀어주실 거라고 믿고 어린이 합창단으로 틀어야겠네요 네네네 내가 합창을 하고 싶어도 내가 워낙 노래를 못 부르기 때문에 제가 좀 이 분위기를 깨기 싫어서 참고 있습니다 뭐 저희들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 나라 하나 왕님은 단군이시니 이 나라 하나 왕님은 단군이시니 단군이시니 백두산으로부터의 부자유오 부부 성의해가시다 날을 잃었다 이 날이 10월 3달에 도사 흘리니 이 날이 10월 3달에 도사 흘리니 개천절 노래가 가사를 보면요. 우리가 물이라면 새암이 있고 우리가 나무라면 뿌리가 있다. 그 뿌리는 이 나라 한 아버님은 단군이시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인보 선생께서 작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작사를 보면 그 뿌리가 단군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노래는 좋은데 왜 노래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2절 가사를 보니까 성인의 자칫 따라 하늘이 텄다 열렸다. 이 날이 10월 3달에 주사흘이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잘 받아 이 정신을 잘 받아 빛내오리다 맹세한다. 이런 가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좀 기분이 새롭네요. 마음이 가사가 시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개천절에 여기도 나오지만 뿌리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무도 뿌리가 있는데 왜 사람도 이때는 뿌리를 찾아야 되지 않냐.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여하튼 근대에 들어와서는 1909년에 대중교의 나철 선생으로부터 음력 10월 3일을 개천절로 제정해서 지내오다가 1949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는 양력 10월 3일로 개천절을 정해서 현재 이루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나철 선생이 1909년에 개천절을 제정해서 제천 행사를 하고 또 우리 민족들이 이 제천 행사를 함께 공유했던 그 정신이랄까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양력 10월 3일로 이렇게 바뀌면서 그 의미가 왜곡되거나 축소되거나 변질되거나 이런 건 없었나요? 임정 수립 이후에 양력 10월 3일을 개천절로 정했을 때도 정말 하늘이 열린 날로서 국경일로 정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건국의 개념으로 조금 축소된 것은 없는지 역사기념일로서 제정한 게 가장 크다고 봐야겠죠. 역사기념일? 역사기념일은 지금 우리가 개천절 행사를 총리가 나와서 하죠. 그러니까 행사 보면 실내에서 공무원들하고 관련 초청된 사람 일부만 하고 하는데 사실상 이게 제대로 된 행사라면 국경일이라면 국가 전체적으로 관련된 행사를 하면서 전 국민이 함께 기뻐해야 될 행사잖아요. 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이게 의미가 축소되고 거기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국가 차원으로 뭔가 승화시키려고 하는 노력과 의지가 부족하다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역사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내부 역사 전쟁도 심하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여전히 우리 역사학계가 가장 큰 문제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편의를 따랐던 것 같습니다. 편의? 그러니까 1949년에 당시 문교부가 위촉을 했어요. 뭘 위촉을 했냐면 개천절 음력, 양력 환용심의회라는 것을 위촉을 해서 논의를 한 거죠. 음력으로 할 것이냐, 양력으로 할 것이냐. 그런데 결국에는 10월 3일이 개천절이다. 이런 기록이 소중하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알고만 있으면 된다. 이런 합의하에 결국에는 음력이 양력으로 환산하기에도 좀 복잡하고 그러니까 매년 하기에는 양력 10월 3일로 하자. 이런 쪽으로 또 의견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에 10월에 이제 공포가 됐죠. 국경일에 관한 법률. 여기에 이걸 해서 결국에는 양력으로 바꿔서 매년 이제 거행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제 생각인데 약간 소위 말하는 근대화를 거치면서 외래 종교? 이런 어떤 그런 외래 종교에 대한 눈치를 보게 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음력을 양력보다 조금 덜 과학적인 그런 어떤 편견도 생겨나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던데 그런 게 있긴 있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상황이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그 문제도 있지만 단기가 있잖아요. 1948년에는 단기를 쓰기로 했거든요. 단기를 쓰. 음력은 안 썼지만 개천절을 양력으로 하기로 했지만 그건 49년이죠. 그런데 그 비슷한 시간대에 단기를 쓰기로 했어요. 쓰기로 했는데 이 단기 같은 경우는 1961년에 이제 군사정부가 들어가면서 그게 이제 서기로 바꿔버립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단기를 안 쓰게 돼요. 공식적으로. 그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약간의 이제 편의라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뭐 다른 측면도 어느 정도 일부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이렇게 듭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단기를 모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올해 단기 몇 년이죠? 2017 플러스 2333 하면 그게 단기죠. 그렇죠. 그렇죠. 빨리 머리를 굴려와요. 이거 써야 돼. 나는 선수를 잘 못해서. 올해는 4,350년입니다. 그렇네요. 단기 4,350년. 알겠습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꼭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단기는 계산기가 또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여하튼 각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박석재 교수님 말씀으로는 그 당시 이제 양력으로 제정한 이유가 서양의 태양력을 우리 조상들이 이제 사용했던 태염력보다 훨씬 더 이제 유용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개념이 있었죠. 네. 그런 이제 견해도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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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 지금 10월 3일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걸 할까요 먼저? 아니요. 하지 마세요. 이따가 좀 알아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정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개천절 행사. 우리 국경일 행사로서 개천절 행사는 어디에서 열리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죠. 참 올해가 개천절이 추석 첫날이에요. 추석 첫날. 아 네. 추석 첫날? 아 추석이 원래 연휴 첫날? 아 명절 바로 전날. 아 네. 네. 바로 전날이죠. 그래서 개천절 행사를 하지만 이번에는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에 참여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개천절날 이제 세종문화회관에서 기념식을 하잖아요. 그 기념식에는 이제 국무총리가 이제 기념사 뭐 축사 이런 걸 합니다. 국무총리가 하는데 사실은 이게 좀 아쉽죠. 그러니까 이제 나라의 건국 기념일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날이잖아요. 어느 나라든 그 나라가 이렇게 처음 시작된 그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제 국무총리가 이렇게 나와서 축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1993년 김영삼 대통령 이후에 한 20여 년간 이제 대통령이 개천절 행사에 줄곧 참석을 하지 않고 있어요. 아 YS 때부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그러면은 여하튼 뭐 군사정부였긴 했지만 대통령이 참석을 했나요? 뭐 이렇게 뭐 기사를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래요? 몇 번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워낙 이제 이 건국 기념일 뭐 지금 건국 논란도 있지만은 궁극적인 그런 건국 기념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때 국가 원수가 참여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좀 건국절 논란이 있어 왔잖아요. 2016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시죠. 광복절 기념식 때 건국 68주년을 언급을 했습니다. 논란이 많이 됐죠. 네. 건국 68주년은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언제 수립이 됐다는 것이냐. 이렇게 따져보면은 그게 바로 1948년 이승만 때부터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인정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1년 뒤에요. 바로 1년 뒤 오래죠. 2017년. 2017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이 건국 100주년이다. 네. 이런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아 그러면은 대한민국 정부는 언제부터냐. 1919년부터 라는 거겠죠. 건국 100주년이 2019년이면. 네. 그렇다면은 이게 좀 사실 아이러니죠.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건국절이 바뀌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사실 뭐 건국절 68주년이 굉장히 논란이 됐던 이유가 뭐냐면 1948년 전에 있었던 임시정부는 우리나라 정부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일제강점기에 뭐 정부는 무슨 정부냐. 이런 이제 주장도 같이 이제 제기가 됐는데요. 김구 선생께서는 임시정부가 아무리 작아도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또 우리가 자체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었고 일제가 그것을 이제 핍박을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일제강점기라고 해서 단순히 뭐 식민지배를 받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부가 있었고 또 정부 임시정부에서 헌법을 또 공표를 했어요. 그래서 헌법도 있었고 또한 또 항일무장단체들이 끊임없이 이제 투쟁을 했기 때문에 일제는 그 지배권을 계속해서 가지고 오려고 했던 거죠. 그것을 찬탈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독립투사들 그런 분들은 거의 뭐 난민신세가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위안부 피해자들은 나라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친일파들을 계곡공신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냐 이런 이제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헌법을 보더라도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것이 이제 건국절이 68주년이냐 아니면은 뭐 건국절을 우리가 이제 1919년부터 잡아야 되냐 이것이 결국에는 논란이 되면서 보수와 진보의 어떤 의견 차이로만 이제 전락을 해버렸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더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연도는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려가 고구려를 이었다고 해도 고려가 이제 시작한 나라의 기간이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연도는 분명히 이제 존재하고 1948년으로 그리고 임시정부도 임시정부가 또 우리나라의 국통을 잇는 데 하나의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도 그만한 가치가 있었고 하지만 이제 여기서 건국절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면서 조금 개념이 애매모호해지고 거기서 뭔가 이권 다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국이라는 용어는 개천절에 연결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복절에만 이렇게 대통령이 이제 등장을 하셔가지고는 건국절이 몇 년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제 건국된 우리나라의 이제 국통이 바르게 세워진 이런 개천절에 대통령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이제 오래된 민족이냐. 우리의 역사가 얼마나 이제 올해 이어져 왔느냐. 그것을 이제 밝혀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뭐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기대를 좀 해요. 올해 뭐 아직 임기가 있으니까 올해가 아니더라도. 그렇지만 올해부터 이 개천절에 참석을 해서 사실은 이제 또 평창올림픽도 있잖아요.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그 마스코트도 우리 곰, 웅족과 호족을 나타내는 곰과 호랑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또 많이 얘기하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역사를 잘 알고 계시는 그래서 이 개천절에 꼭 참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며칠 안 남았는데. 네. 내 얘기할까. 네. 이번 대통령은 아까 제이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정권이나 정부에 따라서 이것이 바뀌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나라의 이 국통, 법통을 올바르게 이어가는 그러한 맥락에서 개천절 행사를 행정부의 수반이며 국가의 원수,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참석하셔서 주관을 하시는 게 마땅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임시정부 인사들이나 그리고 헌법을 제일 처음에 초안한 인사들도 건국이라는 용어를 감히 쓰지를 못했대요. 네. 그만큼 어려운 문제였던 거죠. 네. 네. 그런데 우리가 근시한적인 역사인식을 떠나서 한민족의 진정한 건국일, 그래서 개천절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모든 논란을 잠재우면서도 바르게 법통을 세울 수 있고 국통을 세울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도 그러면 개천절 행사가 하는 곳을 잠깐 이렇게 보면요. 잘 아시겠지만 강화도 많이 산 참성단에서 개천 대제를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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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서는 원래 역사적으로 여기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고려와 조선의 제관들이 강화도 참성단에 제사를 지낼 적에는 향과 충문을 국가로부터 받아서 출발합니다. 전날에 거기서 자고 그다음에 참성단 제사를 지내는데 이것이 국가적인 행사였었다는 거죠. 그래서 1년에 두 번 봄과 가을. 가을은 당연히 개천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이나대 고조선연구소에서 2014년에 아시안게임 할 때 그때 평화심포지엄에서 발표를 했는데 고려 마을에서 조선초의 문신학자인 권근이 지은 양촌집이 있어요. 그걸 분석해 보니까 고려 태조 이전부터 고려 시대 이전이죠. 강화도 참성단에서 단군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을 확인했다. 그리고 참성단을 오르는 옛길 바위에서 신실을 짓고 해마다 제사를 지냈다는 명문 기록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깐 궁금한 게 고려 태조 이전부터 참성단에서 단군에게 제사를 지냈다. 원래 참성단은 단군께서 삼신상제님께 재를 지낸 곳이잖아요. 네. 지금 이 문헌 지금 말씀드린 것은 환당고기를 배제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까지 발견한 것은 고려 이전에도 제사를 지냈다는 그런 기록이 최근에 발견됐다는 거예요. 고조선 이나대 연구소에서 아직 환당고기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기념 행사들이 열립니까? 네. 제가 예전에 가봤던 곳인데 사직단. 종로구에서 주관을 하는데 사직단 단군 성전에서 개천대제를 엽니다. 그래서 거기 사직단 뒤로 가시면 거기 단군 성전이 있어요. 단군 성전을 물어물어 가시면 됩니다. 저 가봤어요. 가보셨어요? 네. 안내 표지판이 잘 안 돼 있나요? 거기는 국가에서 세운 게 아니고 뜻 있는 세 자매가 단군 성전을 지어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제일 잘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러면 재산 그걸로 보면 개인 소유의 성전입니까? 글쎄요. 그게 사단법인 쪽이 아닌가 싶은데. 아, 네. 맞아요. 사단법인인가요? 네. 사단법인인데. 거기에서 하고 있고 경복궁에서 나와가지고 쭉 올라가서 사직단을 지나서 그 뒤로 이렇게 가면은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합니다. 파라솔 쫙 해놓고 더우니까. 그래서 그 88올림픽 이전에 우리 민족의 역사를 세계에 알리는 방안 중에 하나로다가 이 단군 성전을 크게 짓자. 아, 네. 그런 운동을 벌였는데 이 개신구의 극심한 반발로 인해서 무산된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교회에 그때 이제 한참 한번 기독교 공부를 좀 해보려고 다니다가 그거 하는 거 보고. 딱 하셨습니까? 아, 당장 때려주셨죠. 거기 사직단 뒤쪽에 있는 단군 성전을 가보니까 환웅 그리고 환인 그리고 마고신까지 오셨더라고요. 아, 전 자세히 못 봤는데. 어, 네. 새로 추가된 거 아닌가요? 어, 아니에요. 그분들이 건립을 하실 때 오래 갔었어요. 네, 오래 갔었어요. 사직단을 방문을 할 때 같이 갔었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단군을 굉장히 크게 전신상을 세워놨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이렇게 벽화가 있는데 벽화에 그 고모랑이. 고모랑이. 네, 네. 단군 신화를 벽화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좀 와요. 그걸 또 이제 항상 갈 때마다 제가 개천절에 갈 때마다 외국인들이 꼭 이렇게 있어서 좀 신기하게 카메라도 찍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또 좀 보고. 저는 뭐 직접 가보지는 못했으니까 거기에 보면 뭐 외국인들을 위한 안내글, 표지판 이런 것도 잘 돼 있나요? 그런 게 조금 아쉽죠. 아쉽네요. 네, 그 외에도 전국에서 대전이면 대전시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군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기념하는 행사들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가까운 데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개천절 날 맞춰가지고 강화도 말에 사는 참성단에 올라갔었는데 요즘 선녀들은 헬리콥터 타고 다니더라고요. 어, 맞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그 생각을 하면서 저도 참성단에 가봤는데 지금 기억에 남아있는 게 TV에서 보던 참성단에서 재지내던 모습하고 제가 실제 올라갔을 때하고 이게 합성이 돼가지고 잘못된 환상이 남아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직접 가본 게 맞네요. 행사 있을 때. 아, 그분들이 직접 올라가시는 게 아니고 헬리콥터를 타고 내려와요? 헬리콥터를 타고 내려와요? 네, 하늘에서 사람들이 그냥 선녀들이 내려오면 놀랄까봐 헬리콥터에 태워서 보내는 것 같아요. 아까 개천 말씀하시면서 내려올 강자 많이 쓴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그 선녀들이 강림을 하시더라고. 헬리콥터 타고 하강을 하셔. 근데 그 강화도 시장님하고 이렇게 같이 내려오는 거 맞죠? 그럴 거예요. 아니요. 글쎄요. 거기까지 잘하면 사진 찍냐고. 맞아요. 정말 힘든 게 올라갔는데. 네, 맞아요. 예전에 보면 효종 때, 조선 효종 때 강화 교수. 지금의 강화도지사쯤 되시나 봐요. 석지형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강화도 참성단에 시를 적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새벽의 제사를 위해 산을 넘어서 고대, 강화도 마이산 참성단에 오르니 장관이 펼쳐지네 별이 가까우니 선녀의 웃음소리 들리는 듯이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구절이 있어서 지금은 쟤를 지낼 때 칠선녀, 칠선녀를 퍼포먼스를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올해 또 강화도 마이산에서는 그거를 또 하면서 뭘 하냐면 성화를 채집을 해요. 이번에도 올해도 매년 하는 국가체전, 전국체전이기 때문에 전국체전 성화 채집을 바로 강화도 마이산에서 지금도 하고 있죠. 아 그렇구나. 매년 여기서 채화를 한다는 사실은 제가 처음 알았네요. 그리고 뭐 사단법인 대한사랑이라는 곳에서는 작년부터 개천가요제를 이제 열었대요. 그래서 개천절에 관한 우리 이제 민족의 정신을 나타내는 천부경이라든지 경전 그런 것들에 관해서 노래를 작곡하고 작곡된 노래들을 공모를 하는 작곡 공모정도 가졌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뭐 전국적으로 캠페인을 많이 하나 봐요. 광복절이라든지 개천절이라든지 우리의 그런 5대 국경일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5대 국경일에 맞춰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노래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가 이제 개천절 노래도 있지만 정인보 선생의 최근에 또 좋은 노래가 있어요. 박석재 천문학 박사님이 작사 작곡을 한 노래가 개천가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천문대장 지내셨다는 분이죠. 네. 그분의 노래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노래를 한번 이렇게 좀 들어보셨으면 참 좋겠다. 네. 유튜브에서 박석재 개천가 찾아보시면 바로 검색이 될 겁니다. 노래마를 자료에 지금 가져오셨는데 노래말도 참 잘 지으셨어요. 네. 이분은 저희가 이제 게스트로 초청할 분입니다. 그런가요? 초청이 예정되어 있죠. 네. 꼭 한번 모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천문현상을 직접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한단고기 이소론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주 잠재우셨던 그분 맞죠? 네. 뭐 조금 잠들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노래가사가 천문 교수님의 서른가이 확실히 천문학적으로 낀 내용이 들어있네요. 그리고 뭐 노래를 들어봐도 굉장히 힘찹니다. 한번 틀어주시죠. 큐! 하면 틀어드릴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태극이 춤추던 날 해와 달 내려와 오악을 비추네 삼여공 높이 날아 태풍에 깃들고 두꺼비 눈빛 뛰어 달 속에 안겼네 화민, 화동, 당군이여 배달 민족의 혼이여 화민, 화동, 당군이여 백두산의 주인이여 무게는 독특질성 남에는 남두육성 하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네 박진주 이역 박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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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개천절이라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천절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명칭이고 또 철학을 갖고 있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역사에다 청취하시는 분들께서도 이번 개천절에는 조금 더 뜻깊은 마음으로 개천절 행사에 참여를 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개천절 하늘이 열린 날이라고 하는 개천절인데 저도 그렇고 흔히들 개천절 하면 단군 고조선 그래서 단군께서 고조선을 건국한 날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단군과 개천절은 상관이 없다면서요? 사실은 꼭 상관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어떻게 보면 지금은 단군도 신하시하면서 단군도 잃어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한 날을 개천절이라고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원래 개천절은 뭐였느냐.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원래 개천절은 신시개천이었다. 뭐 신시는 아시겠지만 신시 배달국이 있었잖아요. 삼국유사에서 보면 환흥천왕 때 신시를 도읍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배달국을 열게 되는데 배달국의 수도가 신시죠. 네. 보통 우리가 개천하면 아시는 분들은 신시개천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이제 환당국이 단군세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정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개천 1565년 음력 10월 3일에 단군왕검이 조선을 건국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단군왕검이 조선을 건국한 게 개천절인데 이때가 개천 1565년이라고 나와요. 아 네. 첫 1년이 아니고. 개천 1년이 아니고. 개천 1년이 아니죠. 개천 1565년. 이게 가장 명확한 구절이다. 이렇게도 이제 박석재 박사님은 얘기를 하던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단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당군조선이 시작한 이래로 단기를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환국 이래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환기를 쓰죠. 그런데 배달국이 시작된 이래로는 배달기라고 하지 않고 신시개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기 몇 년, 신시개천 몇 년, 그리고 단기 몇 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만큼 배달국이 세워진 이래로는 그때부터 한민족의 최초의 국가가 성립이 됐다. 이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도시를 건국을 했고 실제 한민족이 본격적인 시작을 했다라는 뜻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군은 이것을 이어받았다라는 뜻에서 이을개자를 씁니다. 그래서 왕검이 계승을 했다라는 뜻에서 개천. 아, 계승할 때 개자. 그러니까 배달국은 개천, 열일개자. 그리고 하늘천자. 배달국 때는 한민족의 본격적인 그런 국가가 형성이 됐고 그리고 당군은 그런 이제 배달의 전통과 그리고 법통을 계승을 했다라고 해서 이을개자를 써서 개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신시개천의 어떤 모습을 먼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신시개천은 그 이전에 환인천재가 계셨잖아요. 그래서 환국의 마지막 환인께서 계셨는데 여러 아들 가운데서 이제 환웅께서 이제 신교에 새로운 세상을 널리 구제할 꿈을 갖고 있는 것을 보고서 이제 쭉 이제 환인께서 이렇게 둘러보십니다. 삼위, 금악, 태백. 이 세 곳을 널리 둘러보시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만한 곳을 찾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환웅에게 동방개척의 사명을 내립니다. 동방개척의 사명을 내리고 그다음에 이제 동방개척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성계 하에 보면은 그 개척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오냐면 환웅천왕이 무리 3천 명을 이끌고 태백산 신단수 밑에 내려와서 새시대를 열어 가르침을 세웠다. 요거를 뭐라고 나오냐면 한자로 개천입교라고 나오거든요. 새시대를 열었다. 새해 새하늘을 열었다. 개천입교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 단군시대 개천 1565년에 신인왕검 단군왕검께서 이렇게 개척하는 모습과 거의 이제 비슷해요. 뭐냐면 환웅천왕은 무리 3천 명이잖아요. 근데 신인왕검께서는 오가의 우두머리로서 무리 800명을 거느려요. 무리 800명을 거느리고 환웅천왕은 태백산 신단수 밑에 내려왔다고 하셨는데 이 단군왕검은 단목터에 단목지허 뭐 이렇게 나오죠. 단목터에 내려와서 거기에서 이제 봉제후삼신 삼신께 제사를 지낸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때 이제 또 한 번의 개천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아 예전에 개천을 한 모습으로 새로운 왕조를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서 또 이제 역사서에는 그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게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삼국시대만 해도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떤 하나의 영토를 갖고 뭐 좀 속된 말로 지식이 복다가 한 나라가 멸망하고 거기에 다시 왕조가 세워지고 이런 관계였다면 환국 배달 단군 이 나라를 봅니까? 그러니까 환국에서 시작해서 어떤 사명을 갖고 새로운 영토를 개척해서 그 정신을 이어받고 또 단군이 또 환웅의 지역에서 또 다른 영토를 개척해서 그 정신을 이어받고 이렇게 정신이 개성되는 그런 그렇게 발전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환국 배달. 그렇죠. 그래서 뒤에서도 우리가 말씀 얘기를 하겠지만 홍익인간도 우리가 보통 단군 조선의 어떤 건국 이념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환웅천왕 그리고 환인천재의 어떤 홍익인간 이념이 개성되어서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단군 왕검 때 홍익인간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성되어 오는 건국 이념. 건국 이념이 계속 개성되어 내려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학계가 최초의 나라를 고조선이라고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최초의. 역사상 최초의 나라가 고조선이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고조선 이전을 얘기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개천절도 고조선의 그냥 개천만을 알고 있는 거고 홍익인간도 단군 조선의 건국 이념만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현실이죠. 그러니까 환당국이 곳곳에 보시면 개천의 주체는 누구냐 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이제 환웅께서 이 태백산의 털을 잡으시고 신실을 여시고 그리고 이제 배달국을 여신 그런 개천의 가정을 보여드렸는데 실제 환당국이 소도경전 본운에 보시면 환웅개천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때는 열개자인가요? 네. 열개자. 그러니까 환웅께서 개천. 우리의 나라를 여셨다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주제천신이라고 해서 천신께 하늘의 신께 재를 지내는 것을 주관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단군께서 나라를 여신 그 나를 개천절이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가 실제 역사를 들여다보면 고조선 전에도 배달국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환웅께서 우리의 모든 가르침과 나라를 여셨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맞죠. 환당국이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유사, 삼국사기 아니면 중국, 고서 이런 쪽에는 그런 내용이 없나요? 개천 관련해서 사실은 개천이라는 말만 없을 뿐이지 삼국유사에도 환웅의 개천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 내용을 보시면 이제 위서를 인용을 하잖아요. 위서의 운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단군왕검이 있어서 아사달의 도읍을 하고 개국을 하였으니 나라의 이름을 조선이라고 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 그 이전에 뭐냐면 고기를 인용을 합니다. 고기의 운 이렇게 해서 옛날에 서자 환웅을 삼위 태백으로 내려보내서 홍익인간하라 명하셨다. 이에 환웅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삼천명의 무리를 이끌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 내려와서 신시를 열었다. 여기에서 이제 신시를 열었다라고 하는 것이 개천이거든요. 태백산으로 와서 신시를 연 이 상황 자체가 이제 개천, 신시개천, 환웅개천 이 상황인데 거기에 개천이라는 말만 없을 뿐이지 그런 모습들은 그려놓고 있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위서나 고기를 이제 일연스님께서 인용을 하셨는데 이게 바로 삼국류사 아주 첫머리에 나오는 단군 고조선조입니다. 고조선조는 굉장히 짧아요. 짧지만 이 안에 국통맥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고사를 충분히 바로 세울 수 있는 그 맥이 다 들어있다는 건데 이 짧은 기록 안에서도 환인의 나라가 나오죠. 환인이 계셨다. 그럼 환인의 나라가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환웅을 보내서 홍익인간하라 명하셨다. 명했다는 것 자체가 환인이 어떤 통치자의 위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환인의 나라가 있었고 환웅의 나라가 있었는데 이 환웅의 나라가 바로 이제 우리 태백산 백두산의 털을 잡고는 시내 도시를 열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한민족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계천이라고 할 때 쉽게 생각해서 단군 임검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환웅천왕께서 계천을 하셨다. 저는 몰랐는데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국유사의 분명히 환인환웅이라는 인물이 역사적 인물로서 언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매국사학에서는 언급 자체를 안 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선 이전 그냥 신화 취급도 안 하나요? 환인환웅을? 사실은 이제 조선시대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국가에서 역사를 제정을 하잖아요. 동국통감이라든지 이런 걸 제정을 하면서 명사대주의에 있었기 때문에 명나라 사대주의에 있었기 때문에 명에서 얘기하는 거 이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단군부터 단군까지는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전에 환웅과 환인에 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조선시대에 좀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군이 계곡을 한 모습은 이제 그려지기 시작 조금이라도 이제 그려지게 되는데 그 이전에 환웅의 어떤 개척 모습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제 수서령이 있었잖아요. 수서령. 50년간의 세조 예종, 성종인가요? 50년 동안에 그 단군 이전을 드러내는 모든 사서들을 다 수거해라. 라고 해서 불태우든지 어디다 모아놨다가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이전의 어떤 신시계천 이런 것이 사라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지금 사학계 같은 경우에는 단군조선 당대에 이제 단군안검께서 계시던 시기가 요인금과 겹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인금조차도 전설상의 인물인데 단군안검이 언제 계곡을 했는지가 불분명하다. 이런 이제 주장까지 펼치기 때문에 단군 이전에까지 이제 뭐 학교에서 어떤 연구 결과를 내놓는다. 이것을 이제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상국유사 이 단군 고조선만 보더라도 우리가 그 상구사의 맥을 충분히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의 어떤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현실이죠. 그런 말씀해주세요. 개천절을 이제 제가 결론내긴 좀 그렇지만 개천절을 다시 한번 이제 결론낸다면 개천절은 초대 환웅천왕이 배달국을 건국한 날이며 동시에 단군안검이 고조선을 건국한 날이다. 그건 지금은 그렇게 규정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날짜는 같아요. 신시개천도 음력 10월 3일이었고 그리고 이제 단군안검께서 제외하신 원년도 음력 10월 3일에 이어받으신 거죠. 나라가 열린 신시개천은 배달국이 맞고 그리고 그것을 이은 것은 이제 단군 조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천과 단군 조선 계국은 엄격하게 다르다. 네.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엄격하게는 다르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단군도 이렇게 신아시아는 지금에서는 단군의 계국도 같이 개천으로 봐줘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에요. 전통을 잃으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가세금을 엄청나게 지원받고 있는 우리 매국사학계 매국사학계는 신시개천은 환인환웅은 무시한다 하더라도 고조선 권국이나 단군기원에 대해서는 열심히 연구하고 있겠죠? 네.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데 그 연구하고 있는 것이 부정하는 연구만 골라서 하고 있어요. 열심히 잡아서 흔들고 있죠. 어떻게 흔들고 있습니까? 흔든다는 게 단군이라는 것은 일본 학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이련이라는 스님이 몽골 침략에 맞서서 민족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화일 뿐이다. 상상의 인물? 상상의 결과물이다. 그게 송호정이라든가 일부 고대 사학하는 사람 주류사학계의 공통된 인식이죠. 간단하게 더 말씀드리면 송호정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군조선이 기원전 2333년에 건국되었다는 믿음은 허구다. 명백한 허위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고 청동기 문명이 본격적으로 발달한 서기전 10세기 이후부터가 고조선 역사의 출발점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계속해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나마 그것도 그때 공급된 것이 아니라 옛날에 왕을 칭할 때 그때 겨우 국가체제를 갖추었다. 그다음에 바로 망했다. 우리가 연말 되면 달력이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달력이 나오는데 거의 모든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모든이 아니라 100% 단기를 표기하고 있는 달력이라면 이 서기 더하기 2333년을 해서 단기를 표현해서 100% 달력이 이렇게 생산되고 나누어지고 이렇게 배포되고 있는데 이 송호정 교수는 그러면 예를 들면 서기전 10세기라고 했으니까 2333년 더하면 안 된다. 한 1,000년 더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까? 1,000년을 더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나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있을 법했다. 그나마 서기전 4세기나 돼야 비로소 국가 단계에 이르렀다. 그게 그 사람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서기 더하기 400년? 그런 거 계산하면 아니 그러니까 달력 만드는 사람이 다 잘못됐다는 거잖아. 그 사람의 입장에 봤을 때는 전부 사입이 역사에 경도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니 사실 달력을 만드는데 단기를 표기해야 되는데 서기 더하기 400년 해서 달력을 만들자라고 그 달력 인쇄업계에 막 얘기하고 다니면 그 미친놈 취급받지 않아요? 어차피 뭐 마이너리티 중에서도 마이너리티 달력 업계에는 그 사람만 신경 쓸 것도 없으니까 상관없는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교원대학교 교수를 있다는 게 문제죠. 역사쌤들을 배출해내는 데잖아요. 한국 교원대는 아니 이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개천절 자체가 의미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 허구이기 때문에 개천절을 왜 하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신시개천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도 없지. 단기조차 이렇게 흔드는데 단기 2333년은 말도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그냥 단군 신화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아니 이거 달력 업계에 대한 명백한 도전 아닌가? 달력만의 어떤 도전이라기보다는 혹시 뭐 달력 업계의 지인인 로비를 받은 건 아니야. 로비를 받은 건 아닌데 무려되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갑자기 아니 2333년을 더하면 단기가 나온다는 거는 이거는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갑자기 더하기 천년도 안 되고 더하기 400년에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좀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역사학 학도를 만드는 배출하는 역사학 교수다. 역사학도가 아니라 중고등학교 선생을 배출하는 교원대학의 교수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주류 사학계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책들이 이런 논조를 펴요. 알 수 없다. 이거야말로 사이비 역사학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실증 얘기하면서 문헌에 나온 기록을 전면 부정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야말로 사이비 역사학자죠. 여기에서 이어지는 사람들 마치 우리 칼럼 썼던 기경량식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단군조선의 개국년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소설가 이문영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대부분의 학계와 학계 부역하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2333년의 건국년을 갖다가 흔드는 거죠. 부정하고 국기를 흔드는 거지. 단군조선의 개국년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알기 싫은 거 아닐까? 알기 싫은 게 아니라 인정하기 싫은 거죠. 인정하기 싫다. 어차피 기록은 있는데 그 기록을 그네들의 우상인 일제식민관학자들 그 사람들의 주장에 철저히 따라야 되니까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경량 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단군조선의 개국년은 불확실하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설이 있다는 거죠. 단군왕관께서 계셨던 때에 요인금이 동시대 인물이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는 요인금 원년설 그러니까 요인금이 이제 제위한 원년에 단군조선도 건국이 됐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요인금 25년설 이게 바로 BC 서기 전 2333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요인금 50년설 이거는 이제 서기 전 2308년인가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설이 있는데 이것을 어느 것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49년 정도 오차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49년은 아주 미미한 차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반만 년 정도 49년이 돼도 이렇게 미미한데 49년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걸 다 이런 오차가 있는 연도를 타합해가지고 최대한 늘려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한 거지 사실 여기서 유력한 거는 요인금 원년설하고 25년설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50년설도 조금 소수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통용대는 요인금 원년설은 갓진년입니다. 그리고 25년은 무진년이고 그리고 50년은 개사년인데 여기서 무엇이 맞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원년설이든 25년설이든 50년설이든 단군조선이 개국한 연도는 24세기라는 거예요. 24세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강단사학에서 주장하는 서기전 10세기 이후다라고 말하는 게 이 세 가지 설에서도 어느 것 하나 맞지 않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개소리.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 가지 설도 다 미미한 차이고 그리고 이것이 24세기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이제 주류사학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 결론은 하나 가지예요. 단군조선을 우리 역사에서 지워버리자. 이놈들 정신은 그거 하나로 딱 뺏겨 있어요. 아주 못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우기 위해서 이 단기를 흔들어가지고 요즘은 무슨 주장을 하냐면 단기가 2333년이 아니면 오성취루가 뭐 1년 차에 오차나는 거 그거 무의미하다. 그거 틀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성취루 아시잖아요. 1733년. BC 1733년에 일어났던 현상을 갖다가 그러니까 13대 흘달당군때 있었던 무진 50년 오성취루인가 그래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흔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뒤에 이제 기경양 씨 같은 경우에는 환당국의 기록은 실제 다섯 행성이 모인 사건과 25년 차이가 나게 돼요. 이게 단기가 흔들면 단기를 이제 바꾸면 의미가 거의 없어지고 말았다. 의미가 없어졌대요. 25년 차이가 나서 그러니까 그거는 전체 만약에 이제 단기가 흔들리면 뒤까지 다 흔들리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거 자체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들어볼 때도 BC 1733년은 고정이에요. 고정 단기가 어디서 뭐 건국이 그게 25년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고정일 수밖에 없는 게 무진 50년 오성취루라고 나오거든요. 무진년이 나와요. 무지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60년에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60 값자. 그러면은 앞에서 25년 차이 나고 뭐 이런 것은 전혀 그때 당시에 무지는 그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성취루는 영향을 안 받아. 그 영향 안 받는 걸 흔들기 위해서 또 이제 지금 단기가 그게 아니다. 우리 단기가. 그리고 아까 세 가지 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아까 박 씨님께서도 요인구 50년 설은 그렇게 힘을 못 갖는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삼국 유사에도 요인구 50년 되던 해에 당군조선이 개국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일현스님이 의문을 품은 그런 주석을 답니다. 왜냐하면 삼국 유사에는 요인구 50년이 경인년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일현스님도 경인년이 아니다. 그거는 정사년이다. 이렇게 주석을 붙이세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요인구 50년 설은 경인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인구 원년을 값진년이다 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무진년이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 두 가지 원년을 잡았을 때는 경인년이 안 나와요. 50년째 되는 해에. 그러니까 이제 경인년이 그렇게 크게 힘을 못 받는데 50년 설을 이제 제껴두고서라도 요인구 원년이 되는 값진년과 그리고 요인구 25년이 되는 무진년에 관한 기록이 환당국에는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당군색인데 당군왕검께서 14세 되시던 해에 당군왕검으로 즉위하시기 전에 비왕으로 계셨잖아요. 대흑국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나라의 비왕으로 통치수업을 받으셨기 때문에 요인구 원년이 되는 값진년에도 비왕으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비왕으로 활동을 시작하신 연도고 그리고 무진년은 바로 이제 당군 조선을 개국한 그 이제 원년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군 세계를 보시면 아 값진년에는 비왕으로 활동하신 것과 그리고 무진년에는 나라를 세우신 것 그래서 무진원년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무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니까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그대를 한번 불러볼게요. 이 단군 세계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고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서 14세 되던 값진년에 웅시왕이 그 신성함을 듣고 비왕으로 천거하여 대흑국의 국사를 맡아 다스리게 하였다. 라고 하셔서 이제 단군 왕검께서 비왕으로 등극하신 거예요. 값진년에는 비왕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예비 임금님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뭐 부왕. 네. 부왕 같은. 그리고 이제 무진년 당요 때에 단국에서 돌아와 아사달의 박달나무가 우거진 단목지허에 이르시니 온 백성이 온 나라 백성이 천재의 아들로 추대하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때가 이제 무진년에 실제로 단군 조선에 등극하신 해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값진설과 어떻게 보면은 무진설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두 개 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하튼 뭐 들으면 들을수록 헷갈리는데 단군 들으시는 분 중에 저처럼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쉽게 얘기해서 단군 건국기원은 2333년 전이 맞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 개국연에 관한 세 가지 설. 그 세 가지 설 모두가 사실은 24세기다. 네. 모두가 24세기. 그러니까 2333년. 네. 서기 전 24세기가 맞다. 이렇게.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지만 송호정 교수나 이런 사람이 청동기를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청동기도 지금 기원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건국년 그 이전부터도 청동기를 사용했다는 그런 유물들이 발굴이 되고 있어요. 그럼요. 치우천왕도 계셨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혀. 조금 더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뭐 환당고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참고 도서들을 천천히 정독하시면서 이제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주류사학계는 청동기 아니면은 도대체 뭘 먹고 살지 모르겠어. 네. 알겠습니다. 쇠를 먹고 살려. 청동이나 쇠를 먹고 살겠죠. 위만대 철기로 먹고 살잖아요. 알겠습니다. 옥기도 좀 먹고 살지. 옥기. 아 옥기. 옥기는 또 잠잠해요. 옥기에 대해서는 잠잠해요. 옥기가 더 비싼데. 그럼요. 왜 비싼 걸 나도 왜 좀 더 싼 걸 갖다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네. 저는 춘천옥을 차고 있습니다. 참고로. 네. 10월 3일 개천절. 이 개천절에 대한 기록이 여러 곳에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이 10월 3일. 10월 3일 개천절에 있었던 여러 역사적인 기록들을 한번 언급해 주시죠. 네.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는 사실 단군세기인데요. 행천 이함선생의 단군세기를 보면 신시개천 1565년 10월 3일에 라고 명확하게 나옵니다. 여기는 한자로는 상월이라고 나와요. 상월 3일에. 이제 이 상월이 언제냐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10월이죠. 그래서 10월 3일에 신인 왕검께서 오가의 우두머리로서 물이 800명을 거느리고 단목터에 와서 백성들과 함께 천재를 지내셨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3일이 바로 개천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뭐 그 외에도 이제 태백일사 신시봉기에 보면은 10월을 상달로 삼으시니 이것이 한 해에 처음이 되었다. 아까 이제 상달이 나왔잖아요. 상월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10월이 바로 이 상월이다라고 하는 거와 또 매치가 되는 거겠죠. 그 외에도 쭉 있는데요. 이제 단군세기 여러 기록이 있습니다. 단군세기에 보면 10월 상달에 하늘에 제사를 지냈더니 온 백성이 진실로 밝은 모습으로 즐거워하였다. 사실은 이게 개천절이 진짜 우리 온 국민이 즐기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삼신오제봉기에 보면 사만의 옛 풍속의 10월 상일에는 모두가 나라의 큰 축제에 참여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신시봉기 태백일사 신시봉기에 보면 10월의 천재를 지내는 풍속은 마침내 천하만세 전에 내려오는 고유한 풍속이 되었다라고 나오고요. 태백일사 고구려 국봉기에 보면 10월 3일에는 백두산에 올라가 천재를 올렸다. 이런 제천의식은 배달 신시의 옛 풍속이다라고 해서 이 신시시대부터 10월 상일에 천재를 지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10월 3일 정도면 추수가 다 끝나고 그 해 가을과 다 정리되고 나서 쉬는 시간대잖아요. 아마 그래서 이 시간대를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시간대라 이렇게 이때를 잡지 않았나는 생각도 들 때는 있어요. 정확한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래는 양력 10월 3일이 아니라 음력 10월 3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문원들이 전부 다 음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날을 개천절로 우리 민족 모두가 함께 기념하고 축하하고 즐기고 또 감사하고 그런 날로 지냈는데 이 개천절로의 이념. 아까 맨 처음에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 개천절로의 이념은 결국 홍익인관과 제세의 이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홍익인관과 제세의 이화에 대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이 홍익인관 제세의 이화를 우리가 단군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한번 좀 다뤘지만 이게 단군왕검의 개국이념이다. 이렇게 많이 배워왔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다시 확인해드리지만 이거는 환인천제께서 환웅천왕이 동방개척을 나갈 때 내려주신 환국의 이념이다. 그래서 환인께서 환웅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너는 세상에 가서 홍익인관 제세의 이화하라. 그런 말씀을 내려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환국시대부터 내려온 단국시대까지 끊임없이 이어온 우리의 아주 크나큰 생명관이죠. 생명관이자 세계관. 그리고 어떤 종교의 이념보다도 더 숭고한 의미가 담긴 우리의 정신세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해외동포 청소년들을 만났었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홍익인관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단군조선의 어떤 통치이념. 단군왕검께서 어떤 사상을 가지고 우리 민족을 이끌었냐 했을 때 홍익인관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보편적으로 알려져는 있죠. 그런데 이 홍익인관,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신강충, 성통광명, 제세의 이화. 그리고 홍익인관이죠. 이게 풀텍스트인가요? 네. 이 가르침이 계속해서 이어져 온 거죠. 환국 시절부터. 그래서 놀랍게도 환당국이 보시면 이 가르침이 온전히 담겨져 있고 그리고 홍익인관 이념의 유래, 그 소자출이 어디냐라는 것이 다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냐면 환당국이 그 소도경전 본운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홍익인관 이념은 환인천재께서 환웅에게 내려주신 가르침이다. 그리고 일신강충, 성통강명, 제세의 이화, 홍익인관을 이 가르침을 실천을 해야 되고 이 가르침이야말로 뭐냐면 신시배달이 당군조선의 전수한 신법이다.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이나 이념이 환국 시절부터 해서 배달국을 거쳐서 당군조선으로 이어진 거죠. 그런데 이 전문을 보시면 이 가르침 자체가 굉장히 놀라워요. 우리가 계속해서 천재를 지내고 그리고 하늘 땅 그리고 신에 대한 가르침을 잊지 않았다라는 게 이 네 구절에서도 느껴지던데 일신강충 그러니까 어떤 신성이 사람들에게 다 내려와 있다는 거죠. 서양은 좀 유일신 문화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신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뭔가 나는 피조물이다. 그렇다 보니까 신에게 매달리다 보니까 좀 신이 독단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요. 이기적이고 일방적인 관계죠. 그런데 이제 이런 우리 한민족의 동양의 가르침을 보시면 신성이 나한테도 내려와 있다. 그런데 성통광명 그것을 통해라. 그 광명을 통해라. 그 광명을 이제 본성을 통해라. 이런 이제 가르침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깨달음이나 그리고 진리라는 것. 그리고 뭐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라는 것을 세상에 널리 가르쳐라. 제세이와죠. 결국에는 그렇게 하면서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 이런 이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하늘에 그런 이제 그런 본성이 모든 사람에게 갖춰져 있고 그것을 발현을 할 때 사실은 이 세상이 정말 살기 좋은 그 이제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유토피아. 그런 이제 세상이 뭐 펼쳐질 수 있다. 이런 이제 놀라운 가르침을 계속해서 이제 전해져 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삼국유사를 가지고서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삼국유사의 홍익인간이 나오는데 고기에 보면 그때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세상을 구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환웅천왕이 환인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인께서 부지자이라고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시 삼위태백. 삼위와 태백을 둘러보시고 둘러보시고 그걸 이제 아래로 내려다보시는 거죠. 삼위와 태백을 보시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가히 홍익인간. 아 그러고 보니까 가히 홍익인간 할 만하구나 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아버지의 말씀 있잖아요. 아들은 환웅이고 그 환웅의 아버지인 환인께서 아 가히 홍익인간 할 만한 곳이구나. 삼위와 태백이라는 곳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유사를 해석을 해봐도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단군시대의 건국이념이 아니고 환인의 환인께서 처음에 얘기를 하시는 장면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환인의 어떤 건국이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을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삼성기 하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조금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삼성기 하에 보면 황국 말기에 환인께서 삼위산과 태백산을 내려다보시며 이렇게 물으셨다. 이때는 신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두 곳 모두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한 곳이다. 그러니까 홍익인간 할 만한 곳이다. 이거는 똑같아요. 삼국유사하고요. 가히 홍익인간이다. 과연 누구를 보낼 것이냐라고 하니까 오가의 추장들이 대답을 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신하와 환인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가의 추장들이 서자의 환웅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용기와 어짐과 지혜를 겸비하고 일찍이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세상을 개혁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그를 동방의 태백산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하거든요. 여기에서는 조금 다른 것은 환인께서 환웅에게 직접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하와 먼저 의논하는 거죠. 누구를 보낼까? 환웅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홍익인간 이념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 태백산 쪽으로는 환웅께서 오시고 그리고 사미산에는 중국의 시조가 되는 방고가 같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개천절. 제가 녹음 전에 잠깐 검색을 해보니까 건국절이라든지 서양이라든지 기타 다른 민족 국가의 건국, 개국 그런 기념일들은 미국이나 또 유럽이나 이런 쪽은 거의 보니까 독립기념일을 기념일로 삼아서 행사를 하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일본 서기에 있는 내용을 갖고 이렇게 하긴 하던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개천 하늘의 문을 열어서 그것을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하늘을 열었다라는 개념은 정말 세계사적으로도 좀 드물고 희귀하고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이 개천절의 의미를 아까 제이님께서 일신강충, 송통강명, 제세이와 홍익인간이라는 네 구절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그래도 조금 쉽게 완전한 뜻은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뜻은 맞는지 제이님께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내재된 신성과 진리를 깨치고 그것으로 세상을 다스려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해도 될까요? 지금 3님이 정리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주 쏙 들어오는데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개천절이라는 의미가 마지막에 아까 제이님께서 말씀하신 네 구절 속에 다 들어있는 것 같고 또 우리나라가 어떤 타국의 압제에 의해서 벗어났다, 독립을 했다라는 개념과는 너무도 다르다는 것을 이 네 구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개천절 특집으로 녹음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제 며칠 후면 10월 양력, 아쉽지만 양력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개천절을 어떻게 맞이하면 좋을까?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정리하면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네. 자, 마무리 하면요. 아까 단기가 몇 년이라고 그랬죠? 4350년이죠? 그렇죠. 그건 2333년을 합하면 됩니다. 그러면 신시개천은 몇 년일까요? 신시개천은 1565년을 합하면 안 되고 1년을 빼야 돼요. 겹치니까. 그래서 5914년입니다. 신시개천 5,914년, 단기 4,350년, 그리고 서기 1,917년, 올해 개천절은 꼭 이렇게... 서기 2,017년. 신시개천 5,914년, 그리고 단기 4,350년, 그리고 서기 2,017년, 올해. 올해 개천절은 정말 그 개천절의 뜻과 홍익인간의 뜻을 참되게 구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뭐 또 전쟁의 위기가 있잖아요. 남북한의 문제 또는 북미 간의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정말 이게 우리의 어떤 건국인용, 홍익인간이라는 정신을 모든 인류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정말 평화가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문득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네. 어쨌든 지금 우리가 개천절의 의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 번 이렇게 어느 정도로 다뤄온 적이 있었지만 오늘 다시 이것만 따로 다뤘는데 이 개천절은 단군 왕검의 개국일이 아니고 신시개천, 곧 환웅천왕의 배달국의 건국일이다. 이런 것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개천절과 더불어 항상 노래하고 있는 홍익인간 지혜세의와 이거는 환국의 통치이념이다. 그것이 환웅을 통해서 단군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 속에 그대로 녹아있다. 우리는 이거를 전세계에 실현할 의무가 있는 민족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홍익인간 지혜세의와 이념이 전세계의 사람들과 함께 공유해서 진실한 평화 낙원세계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인으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신시개천을 바로 세우면서 여러 가지를 짚어드렸는데요. 단기라든가 그리고 개천을 누가 했는가 그리고 홍익인간 이념은 누구에게서부터 유래가 됐는가 하는 것들이 환당국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런 논란들을 일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역사서가 우리 눈앞에 있는데 이 환당국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참 안타까우면서도 답답한 면이 있고요. 배달 환웅천왕의 이런 온전한 가르침을 받아볼 때는 진짜 하늘의 뜻을 그대로 이 땅에 펼치는 그런 웅대한 이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이념은 어떤 민족도 배척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이념과도 배치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를 일궈낼 수 있는 놀라운 사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추석 연휴랑 개천절이 겹쳐있어서 좀 개천절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조금은 했었는데 저는 주변 지인들부터 친척들부터 그 개천절의 의미를 바르게 알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곧 맞이할 개천절의 의미는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박신님 잠깐 언급하시고 정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인님도 말씀하셨네요. 월드피스. 세계평화. 지금 위에서 자꾸 미사일 시험하고 그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우리 민족의 사상이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건데 이 홍익인간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우리 한번 대화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남북의 어떤 극단적으로 치닫는 상황도 조금 반전하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지 않을까. 대화가? 일단 그래도 그냥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일단 역사적으로 근거 있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 정권도 뭔가 찔릴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거기도 제사를 지내자요. 개천절날 단군둥에서 평양 단군둥에서 제사를 지내거든요.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그렇게 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좀 정신을 좀 괴가천사 했으면 좋겠다. 흥미인간 했으면 좋겠다. 아니 코드가 맞으니까 우리 한민족이라는 코드를 맞춰갈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그렇고 또 좁게는 우리가 요새 너무 참혹한 범죄들도 많고 또 경제적으로도 양극화가 심화되니까 이기적인 모습들도 많이 나오고 또 좀 그런 좋지 않은 모습들을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보는데 이 개천절이 갖고 있는 이 홍익인간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방관자가 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도와가면서 논리 인간을 이롭게 하려고 노력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다음 달 곧 맞이할 개천절에는 우리 역사이다와 함께 하시는 모든 청취자분들께서 조금 더 의미 있는 개천절을 맞이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또 댓글로 소통해 주시고요. 또 후원해 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너무 긴 연휴인데요.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가족들과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서 저희들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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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